이건 애시당초 쇼당 붙일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네, 응? 이 씨발새끼가 진짜. 야, 마산길이. 그래서? 안 그래도 씨발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대판 깨졌네. 깡패새끼들 관리를 뭐 이따위를 하냐고. 아이, 씨발. 조만간 인사평가도 있는데. 저, 과장님. 넌 조용하고 있어, 이 족밥새끼가. 나 지금 얘기 중이잖아! 이러고 같이 마주 앉아서 짜장면 때리고 그러니까 내가 막 친근하고 그러지. 막 다정스럽고 그래? 나하고 너무 격이 없는 거 아니야, 지금? 아, 근데 이 씨발새끼들 오냐오냐하니까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려고 그러네. 야, 니들하고 한 번 해보겠다는 거야? 어? 쟤 사람들 해줘! 아닙니다, 과장님. 잘못했습니다. 마산길이 넌 새끼야!